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자꾸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작은 의혹이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구수에는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도 포함되기 때문에 선거인수는 인구수보다 적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인구수가 선거인수보다도 많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선거인수라는 것은 사전선거인수와 당일선거인수 흔히 이야기하는 투표소 선거인을 합친 수입니다. 사전선거인에는 관내지만 다른 투표소에서도 사전투표를 하는 인원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인구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선거인수가 그 다음에 많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적은 숫자가 투표자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투표자수는 인구수보다 선거인수보다 작아야 되고 동시에 인구수보다 훨씬 작아야 되는 것은 명력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예배직인 경우도 항상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소에는 해당 선거구와 다른 업, 면, 동 투표자의 투표가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투표구의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소가 나오는 현상 자체는 부정선거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투표수가 인구수보다 때로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인구수보다도 투표자수가 많은 것이 부정선거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다음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의 경우입니다. 파주시의 2020년도 3월 인구수 첫 번째 칼럼입니다. 그리고 선거인수 두 번째 칼럼입니다. 비교하면 대부분 지역에서는 인구수가 선거인수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경우에는 선거인수가 인구수보다 작은 것이 당연한 일인데 파주시에서도 두 개 지역, 진동면과 군내면만 선거인수가 인구수보다 역전하는 지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선거인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경우는 부정선거에 직접 그런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파주 진동면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로세노 연구소가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자료를 내놨습니다. 파주시 진동면 사례는 상당히 우리가 흥미를 갖고 유심히 지켜볼 만한 그런 주제이고 유사한 사례들이 전국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정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진동면의 경우에 2020년도 4월 기준으로 인구수는 159명입니다. 5월 인구 기준수는 157명입니다. 그런데 4.15 총선 결과에 집계된 선거인수는 20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실제 투표한 투표자 수는 18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무려 관내 사전 투표자 수가 114표, 전체 투표에서 63%나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표수가 181표, 인구수는 159명, 따라서 투표수가 인구수보다도 22표가 더 많았다. 두 번째입니다. 진동면은 임진강을 건너서 북한에 접경한 마을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안보 이슈, 특히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21표를 얻었고 미래통합당 후보가 43표를 얻었습니다. 그럼 전체 득표수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67%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보의식이 투철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민주당 후보는 71표, 64%입니다. 전체 득표 가운데서. 미래통합당 후보는 40표를 얻었습니다.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가 완전히 정반대의 투표 성향을 나타낸 것은 전국의 다른 투표소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20대와 21대를 비교해보면 사전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표는 16표에서 72표로 늘어납니다. 그것을 비교를 하면 3.05배가 표수가 증가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39표에서 40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이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28표에서 21표로 20대 총선에 비해서 줄었고 미래통합당은 비슷합니다. 20대 총선에서 40표, 21대 총선에서 43표입니다. 이 부분은 주의깊게 들여봐야 할 지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보 문제에 민감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당일 투표에서 통합당 후보가 거의 2배 이상의 지지를 얻는데 놀랍게도 사전투표에서는 큰 폭으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작은 단위에서의 사전선거 조작설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그런 증거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의심을 다하게 됩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용호 후보는 가로서류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황당한 결과입니다. 진동면은 민통성 위쪽 지역으로 임진강을 건너서 북한에 가까운 마을입니다. 평소 북한 방송도 들리고 삐라 등이 자주 발견되는 등 안보에 대단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우세한 지역입니다.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성향이 갑자기 바뀐 것, 총투표수가 인구수보다 더 많이 나온 것을 박용호 후보는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수개표 확인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필요하겠습니다. 다행히 파주역 지역구는 박용호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과 사전선거에 대한 보전신청을 해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조만간 수개표를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것으로 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자 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가능성은 예외적이긴 하지만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해당 선거국의 다른 읍면동 투표자의 투표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자 수가 인구수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사전투표 조작설과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